짠! 자, 지금 저희 이곳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네, 누나들을 설레게 한 미소년 그룹 샤이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펀네토아지 밴드 빛나는 샤이니입니다. 네, 샤이니 여러분들, 정말 평균 나이가 17세인 거예요. 이 샤이니라는 어떤 그룹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 샤이니는요. 음악, 춤, 패션,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런 컨템퍼러리 그룹입니다. 아, 이름처럼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봐. 또 반했어. 또 이게 두 눈에 하트 생긴 거 봐봐. 샤이니, 앞으로의 포부는 어떤가요?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. 네, 누나는 너무 예뻐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샤이니 여러분들 앞으로 이루시는 꿈 다 이루시기 바라겠고요. 또 멋진 무대도 준비해 주시고요. 인기가 돼서 처음 선보이는 샤이니의 데뷔 무대에 이어서 섹시한 손담비 씨, 귀여운 장나라 씨도 만나보시죠. 뮤직 샤이니! 뮤직 샤이니! 뮤직 샤이니!